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천지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무속신앙을 그걸 믿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무속신앙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것도 없지만 첫 번째는 우리 민족 자체는 내 주상임 자체를 잘 이해하고 살면 됩니다. 그가 조금 해결되는 것이 밋밋한 점이 있다면. 어쩔 수 없이 무당 집을 찾아와서. 물어보고. 이제 하는 것이지 그거를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. 또 제자님들 다 틀겠죠 성향이. 200성이 있는 성향에서 다 취향이 나 틀겠죠. 가짜에 맞는. 인연법 따라서. 가셔서 또 어느 날 한 걸 하고.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무당이 잡아먹습니까. 무당이 다 사기꾼입니까. 아닙니다. 우리가 제자들은 자시에 그만치 기도를 하고 산천마다 한 다음에 돌고. 가서 겨울에 한겨울에 그거 추운데 뭐 냉수 마차 하고. 그러는 사람들 없습니다. 우리 무속신의 제자님들 다 그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. 그래서 그거 안 시키잖아요 호득하게. 그리고 저래서 호득하게 안 시키잖아요. 그렇습니다 아니 한가해서. 안 되니까.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안 하면 마음이 걸리고 마음적으로 10명 정도에 재수로운 마음이 있어서 전화합니다.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굿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애들 하시는지.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또한 손님이 오셨다가 무조건 다 굿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가짜 그릇이 애기 때부터 우리가 어른 되기까지 밥그릇이 다 다릅니다. 그렇죠. 다 다른데 무슨 큰 그릇 하나 놓고 무조건 굿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굿 하나로 인해서 이 과정이 평탄하게 간다면 그건 꼭 해야 합니다.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분명히 좋아집니다. 왜냐 귀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귀신은 인간이 거짓말을 합니다. 하는 말이 있자면 귀신은 요사하고 인간은 간사하다 하지 않습니까. 귀신은 잘 달려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요. 정말 고마워서 그냥 안 갑니다. 조상 특히라도 조상인들인데 왜 그냥 갑니까.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해서라고 딱 단어를 지으면 저는 그 대신 또 강요성은 없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이렇다 하신다. 아니 점은 세 군데 보라 하니까 생각하고. 인형이 된다면. 저하고 인형이 된다면 저는 이런 말 꼭 해줍니다. 구제대는 민감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이 못하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해주는 거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 굿하는 건 아닙니다. 몸별이 박살 나면서 무조건 다 굿한다는 생각 이런 개념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평민이 못하고 인간이 못하기에 이 우리 저희 일단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굿도 하는 거지 맥없이 굿하는 건 아닙니다. 굿은. 다라는 거 아니니까 굿비도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.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데 10원 딴지는 없는데 굿해 너 회장 만들어줄게 이러면 굿답니까? 아닙니다.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굿에 대한 것은 할만을 참고 해야 된다. 맞습니다. 그러나 아무나 다 하라는 건 아니다. 굿은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기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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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존가 권위rale El큼 pelecent contracted Reach. 모든 증스 Consultant obl happening. 우지는 craw 있습니다. 그러면 debate corner 가운데 003단 Badre cadeau와 틀어서 확인해薄emyığın 기도합니다. fenvou1 й